시선집중 특별판 천기누설 오랫동안 논의가 됐던 군검찰, 군사법제도 개혁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는 계속 바뀌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틀이 안 바뀌다 보니까 이번에 사실 사건의 주된 취지가 그 때문은 아니지만 그 안에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독립성 문제 아닌가 기계를 대서 아마 그런 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관 밑에 있으면 지휘관 눈치 보느라고 되겠냐고 눈치 보이죠 저도 검사 같은 거 할 때 제가 제 위에 사단장이 있거나 제 위에 군단장이 있거나 군사령관이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결제를 받고 영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만만치가 않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참 진리는 단순한 데 있어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가면 이게 참여정보 때 사계추위라고 만들어져가지고 계속 하던 건데 그게 2006년도였어요 제가 현역에 있을 때인데 이게 15년 지났네요 17년도 지났네요 그런데 똑같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바뀐 일이 없습니다 블랙홀에 들어가기만 하면 안 나와 들어가기만 하면 검찰개혁도 어려운데요 군검찰개혁이 뭐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실보상제도 보니까 또 뭐 또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 게 아니라 뭐 안 하는 걸로 가득 잡은 것 같던만 또 한 번 또 다뤄야지 또 다루고 논쟁이 또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 뭐 요새 제일 많이 주목받는 사람이 두 사람 같아요 윤석열 이준석 두 사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얘기는 요새 좀 조금 흐름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비판하고 있어요 글쎄 꼭 그럴까 아니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제 그 별의 순간 이야기하다가 뭐 갑자기 이제 그 태도 돌변한 건 저도 아는데 글쎄 이제 그것이 뭐냐면 그 양반이 판을 읽어서 그런 거냐 아니면 삐져서 그런 거냐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후자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판을 읽는 능력이 탁월하다 봤는데 언제부터 보면 내 거 얘기해요 4월 17일 날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약속을 깼대요 해동을 그것도 직접 연락한 거 아니고 지인 제3자를 통해서 저는 거기에 방점이 딱 지키더라고요 판을 읽는 게 아니고 괘씸죄요 엄청 화가 난 거야 나한테 간 이런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감히 나에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가지고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이준석 지금 후보하고 윤석열 지금 총장에 대한 그게 다 비싼 것 같기도 하고요 윤석열 총장이 지금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보도된 건지 제가 알고 있는데 6월 8일 날 국민의힘 한 30여 명 관계자들하고 만나려고 하다가 취소했다고 하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완전 지금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언제 나올지 나오긴 나오는 건지 그러니까 종로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진짜 지금 그런 거예요 종로로 갈까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모털 도사님께서 윤석열 관련된 청기누서를 좀 해주십시오 정리 좀 해봅시다 제가 이제 그래서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봤는데 여론조사가 워낙 지금 널뛰잖아 아 지금 뭐 조사기관마다 답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조사기관마다 내놓는 여론조사를 종합하는 것은 의미가 아무것도 의미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일관된 추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추세를 봐야 됩니다 한 조사기관 저는 계속 이 자리에서 한국갤럽조사만을 인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한국갤럽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한 달 전과 한 달 뒤에 조사 결과인데 한국갤럽이 5월 4일과 6일에 조사한 결과가 있고 6월 1일부터 3일간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이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인데 여기서 보면 재미난 현상이라고 나타나요 뭐냐면 한 달 전과 한 달 후에 보면은 첫째 이 지역별 그 다음에 2년별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은 기존 정당 지지 추세에 거의 수렴돼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남은 당연히 이재명 이재명 쪽으로 예를 들어서 TK는 윤석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진보는 당연히 이재명 보수는 윤석열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거의 똑같게 수렴되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거겠죠 의미 분석을 하고 말 것도 없어 근데 의미 분석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나온 게 세대별 지지율 변화 추이인데 이 한 달 전과 한 달 후에 세대별 지지율 변화 추이를 보니까 재미난 현상이라고 나타나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에서는 숫자는 조금씩 변동이 되지만 이재명 지사대 윤석열 전 총장이 지지율 어떤 그 우열이 거의 그대로 나타나요 그대로 폭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 4, 50대에서는 이재명 우세 윤석열 열세 60대 이상에서는 윤석열 우세 이재명 열세 그대로 한 달 전에는 후보나 똑같은데 유일하게 바뀌는 층이 20대였어요 20대가 바뀌었다고요? 5월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 윤석열의 그 지지율이 20대의 경우에요 이재명 18 윤석열 6이었어 그런데 6월 조사에서는 이재명 9 윤석열 12로 우열이 바뀌어요 위치가 바꿔버렸네요 어쨌든 간에 크게 차이는 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열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봤던 게 언론이 MZ세대라고 묶었던 이 30대 30대를 보니까 5월 조사에서는 이재명 26 윤석열 10이었어 그런데 6월 조사에서는 30대의 경우에는 이재명 30 윤석열 10이야 같네 같죠? 오히려 이재명이 조금 올랐죠 더 올랐네요 이거를 갖고 지금부터 분석에 들어가는데 분석 여기서 재미난 게 나오는데 그러면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20대에서 이렇게 바뀌었을까 20대가 왜 역전이 됐을까요? 두 개 가만히 그래서 한 달을 반출을 해보면 두 개밖에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첫째 이준석 바람이 불었다 젊은 이준석 바람 두 번째 윤석열의 노출도가 엄청나게 빈도가 세졌다 어쨌든 간에 공부를 하든 간에 제3자를 통해서든 간에 나오고 있어요 전원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 그렇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에 벌어졌던 이런 날 이 두 가지 말고는 지금 볼 수가 없는데 그렇죠 다른 게 별로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20대에서 우열 관계가 바뀐 게 윤석열 공이냐 이준석 공이냐 이걸 잘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준석이라고 생각이 좀 바로 그건데 뭐냐면 윤석열의 잦은 노출이 동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왜 다른 연령대나 다른 요인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유독 20대에서만 나타날까 3, 40대도 바뀌어야 되겠죠 오히려 30대 같은 거 제가 비교했잖아요 더 폭이 커졌어요 30대에서는 윤석열은 그냥 10이야 계속 그런데 오히려 이재명은 20에서 26에서 30으로 오히려 올라가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노출도가 높아지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건 제가 내리니까 잠정 결론은 윤석열 전 총장이 20대에 한정하는 얘기인데 이준석이 얹혀가고 있다 20대에 한정에서는 이준석한테 얹혀서 윤석열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죠 결국 이렇게 중간 결론을 내려야 돼요 일단 이거 하나 먼저 정리하고 좋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아까 20대의 경우에 이재명 후 윤석열 12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의견 유보층이 무려 60%야 너무 많네요 오히려 더 재미있는 게 한 달 전에는 58%였거든 더 늘었어 더 부동층이 많아졌네요 더 늘었어 네 잘 봅시다 20대와 함께 MZ세대로 묶였던 30대에서의 지지율은 윤석열 지지율은 요지부동이야 안 움직여 그런데 또 30대 40대 50대에서의 지지율 격차는 이재명과 지지율 격차는 확연해 여기서 재미난 게 그러면 20대에서는 움직였는데 30대 이상 50대까지는 안 움직였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준석의 바람이다 윤석열의 노출이라고 하는 요인 말고 받아들이는 층에서 평가는 어떤 연령층의 특성이 작용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다 연령층의 특성이요 그게 그럼 20대와 30대부터 50대까지의 차이가 뭘까 20대랑 30대부터 50대 차이점 그렇죠 제가 이건 물론 평가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 사람마다 평가는 달라지겠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20대는 지금 20대의 현실을 둘러보면 노동시장 문턱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세대다 그 밑에 있는 아직까지 구하고 있는 세대다 그렇죠 그래서 20대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세대다 그런데 30대 40대 50대는 그 어떤 일자리의 질이 어떠하든지 간에 일단 노동시장에 편입이 돼서 왕상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층이다 경제활동인구라고 보는 거죠 3, 4, 50대는요 이렇게 만약에 20대와 30대에서부터 50대까지의 어떤 차이를 이걸로 분석을 한다면 여기서 재미난 가사리 하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20대나 30대 이상이 이들을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는 분명히 불신인 것 같은데 불신의 성격이 다르다라는 게 20대에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턱의 철폐 문턱의 철폐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감성으로 다가오는 의제다 약간 공정이라는 측면이요 그러면 문턱의 철폐를 가로막고 있는 기득권 구조 협화라고 하는 것에서 상당히 어떤 뭐냐면 반응을 유발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30대 이상에게는 이미 시장에 진입한 층이라는 거죠 50대까지는 3, 4, 50대는 시장에 진입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층이기 때문에 문턱의 철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폐해의 보완 시장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요인 중에서 여기서 폐해로 작동하고 있는 것에 보완 그러니까 기성구조의 보완 저는 여기서 철폐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보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튼 30대 이상에게는 그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놓고 본다면 똑같이 뭔가 지금 세상이 잘 안 들어가고 있어라는 불신은 같이 깔려있지만 위치, 처지가 다른 것 같아요 처지가 다르다 보니까 불신의 성격이 다르고 요구하는 어떤 계획의 과제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20대가 바라보는 불신은 이 위에 장벽을 좀 철폐를 해달라 그러면 윤석열 낫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반대로 3, 4, 50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네가 경제를 알아?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건데 30대부터 50대까지의 불신은 특정한 불신이다 20대의 불신이 아, 기독권 다 싫어 이런 불신이라면 그런 게 있다면 30대, 40대, 50대는 특정한 불신인 게 뭐냐면 오히려 네가 현실을 알아? 네가 경제를 알아? 네가 개맛을 알아? 이런 같은 거네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이런 가설을 세워놓고 한번 윤석열, 이재명의 포인트를 한번 짚어봅시다 좋습니다 윤석열 지지 모임도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고 이재명 지지 모임도 성장과 공정이라고 하니까 공정이 둘 다 더 가요 아무튼 윤석열이 선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치가 공정과 정의다 이렇게 언론이 쓰잖아요 그냥 그대로 따라가 한번 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공정과 정의 그 공정이 작동하는 좌표가 대정권 정권과 저항하는 선에서의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거죠 문제는 윤석열의 공정과 정의를 정권의 영역에서가 아니라 민생의 영역으로 이동시키지 않으면 어필할 수가 없다 지금 정권한테는 공정 부분이 어느 정도 먹혔을 것 같은데 3, 4, 50대한테 정권의 어떤 공정 부분보다는 민생의 부분이 어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그 가치를 어떻게 구현해 들어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느냐가 결국은 윤석열에게 떨어져 있는 과제다 가장 문제겠네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공정과 정의의 주소지를 정권에서 민생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구멍이 도사리고 있는데 구멍이 있다고요? 20대에게 윤석열이 비춰지기를 너 또한 기득권 반치광으로 비춰지는 순간에 그냥 골로 가죠 반치광이다 너도 역시 이렇게 되는 순간에 한순간에 그냥 한방에 흩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30대 이상에게는 너 또한 백면서생이다 네가 경제를 아니? 너 뭐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니 혼자 공부한 사람 아니니? 그러니까 너 또한 백면서생이라고 비치는 순간에는 어필력이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관건으로 도출이 되는 거죠 문제는 20대에게 있어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전에 보여줬던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행보와 이율배반이 되어버리는 상반되는 무엇 하나만 나온다고 한다면 그냥 한방에 훅 가버립니다 훅 갈 수 있다 그렇죠? 훅 갈 수 있다 반면에 3, 4, 50대에게는 그게 아니라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가치를 구현해 들어갈 수 있는 그걸 적용해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지를 못한다라면 간다 또 훅 갈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건데 여기서 초점은 만약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20대라는 거죠 결국은 이건 뭐냐면 윤석열에게는 이중의 과제가 있다는 건데 하나는 공정의 도덕성이라는 과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공정의 정책 역량이라고 하는 과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이 이중과제가 이중고를 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중과제를 두 개 다 나의 고통일 수 있고 넘어야 될 산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장모와 부인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것 자체가 결국은 윤석열 전 총장이 선점하고 있다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반문을 던지면서 장모와 부인의 경우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리스크가 갖고 있는 특성은 이미 불거진 리스크는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라는 이건 리스크는 아니다 벌써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정하게는 작용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장모의 요양 부장 수급 7월 2일에 아마 선거 공판이 예정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일정하게 타격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처럼 한방에 훅 간다 뿌리타다 아니라는 거잖아요 한방에 훅 갈 수 있는 정도로 결정타일 것이냐 왜냐 다 알고 있는 내용이 그렇죠 결정타냐 째비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다 중요한 건 윤석열 본인 윤석열 본인의 행적에서 반공정과 반정이라고 하는 요소가 도출이 되어버린다면 그러면 그거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문제는 심각해진다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여기서 최근에 찾은 기사가 하나가 있는 게 경향신문이 얼마 전에 보도했던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여의도 정가 나돈다는 검사 윤석열 파일의 정체는 이거가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지라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발단이 신지호 전 의원이 주간조선에 글을 하나 기고를 한 게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검사 윤석열 파일은 왜 야권에서 등장했을까 이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여당 의원들 사이가 아니라 야당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윤석열 파일이 돌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검사 윤석열 시절에 비위 의혹을 담고 있는 파일이다 예를 들어서 특정 피의자를 친소관계 때문에 봐주는 등 사건 처리를 엄정하게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고 여기에는 심지어 재벌비위 수사를 뭉갰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경향신문 기자가 받아가지고 추가 취재를 해봤나 봐요 그래서 했더니 그래서 재벌비위라는 게 뭐냐 이런 카드라는 얘기가 돈다라고 썼는데 제가 여기서 인용을 안 하겠어요 아직까지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무책임을 여기서 인용은 안 하겠는데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돈다라는 거고 재미난 게 뭐냐면 그래서 신지어 전 의원은 이거를 여당 쪽에서 작성했을 가능성을 제기를 했는데 오히려 경향신문 기자는 여당 쪽이 아니라 야당 쪽에서 이것이 나왔을 가능성을 제기를 해요 국민의힘 쪽에서 나왔을 수 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총장에게 가을 세우는 홍준표 의원을 얘기하지만 오히려 다른 인물을 여기서 기사에서 등장을 시키는데 그게 누구냐면 황교안 보도된 거니까 이건 얘기해도 됩니다 이건 저는 인용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황교안과 윤석열의 관계가 있다 뭐냐면 검찰의 두 축이 특수통과 공안통이었는데 그렇죠 양대산맥입니다 쉽게 말하면 황교안은 공안통의 좌장이었던 사람인데 윤석열 체제가 들어와서 공안통이 날아갔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황교안 법무장관 시절에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해서 어떻게 했는지 윤석열과 어떤 관계했는지 다 알기 때문에 윤석열의 약신을 황교안이 과연 좋아할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기사에 개인적으로 안 좋아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튼 저는 이 기사를 인용을 했는데 뭐냐면 이 기사가 진실을 담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재미난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두 개의 포인트가 나오고 있다는 게 뭐냐면 정가에서도 윤석열의 장무와 부인이 아니라 윤석열 본인의 문제가 혹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촉각을 권두세우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다 그렇죠 1번 두 번째 만에 하나라도 그게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의 출처가 과연 어디일까 해서 나오는 측면 공격의 가능성 그렇죠 그것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바로 관심 가지고 있고 이 두 가지를 엿볼 수 있는 어떤 힌트를 주기 때문에 제가 이 기사에 주목이 있는데 나머지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죠 여기 기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확인된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된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인용 안 하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아무튼 만에 하나라도 지금 정가해서 시선이 여기에 꽂혀 있는데 이 부분들이 현실화 되느냐 안 되느냐가 사실은 윤석열의 운명을 좌우할 가능성도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출마 선언을 아니 땅을 그것 때문에 출마 선언을 지금 미루고 간보고 있다고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죠 얘기하기는 어렵죠 출마 선언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사실은 넘어야 되는 산이 익어 있을 수가 있다는 점이고요 이게 걱정스럽겠네요 그다음에 이재명 이재명에 있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기본 시리즈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기본 시리즈 기본 이재명 선생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3, 4, 50대가 미세 조정은 하지만 지금 우열관계를 뒤바꾸지를 않고 있는 주된 이유가 저는 30대 이상층이 지금 접근하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성구조의 보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3, 4, 50대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그나마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평가 그러니까 그것이 일정하게 현실성과 개혁성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가 깔려 있기 때문 아니냐 네 맞습니다 반면에 20대 같은 경우는 한번 잘 봐요 20대에게 이재명 그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청년수당 그 얘기 꺼낸 게 기억이 나고 그 두 번째 얼마 전에 천만 원 여행경비 여행경비 근데 한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20대 입장에서 천만 원 여행경비 얘기를 꺼내면 좋아라 할까 다시 말해서 20대의 지금 소구가 문턱의 철폐 그래서 기득권 구조의 해체라고 한다면 천만 원 여행경비는 우 누나의 달래기 위한 사탕 무릎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 20대가 이해하기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가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가 20대한테 지금 어필하고 있느냐 솔직히 어필하고 있다고 평가할 근거는 저는 없어요 그러면 3, 4, 50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보적인 태도로 지금 기본 시리즈를 지켜보고 있다고 저는 이제 그 분석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좋은데 좋은데 될까? 그렇죠 다시 말해서 많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좋은데 될까? 다시 말해서 이중의 어떤 감정에 같이 동반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재명의 과제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기본 시리즈의 현실성을 확인시켜주느냐 마느냐 그렇죠 앞으로 가능성을 대권 후보가 된다면 아니면 되려면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성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 담보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볼 때는 관건이라고 보는데 이 문제는 제가 일전에 청기노설에서 윤희숙, 유승민, 유경준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를 분석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디테일 전쟁이 이재명의 과제일까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고 분명히 내가 집권한다면 이것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도장 꽝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볼 때는 이재명에게 관건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서 아주 재미난 뭐죠? 포인트가 나오는 게 이재명은 한방에 훅 가는 요인이 아니에요 이 요인은 왜 그러냐면 이건 정책 요인이에요 그렇죠 한방에 훅 갈 수 없어요 이거는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은 도덕 요인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불거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한방에 훅 가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재명 지사에게 있어서는 정책 요인이기 때문에 이건 찬반이 갈리게 되어 있어요 찬반이 갈리기 때문에 찬반이 갈리기 때문에 한방에 훅 가지는 않죠 오히려 이슬비 맞는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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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랑비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오히려 가랑비 맞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오래야 맞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요점 하나를 좀 대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다면 아까 얘기인데 두 사람 모두 측면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재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밖에보다는 안쪽에 이른바 빅3 그렇죠 다른 어떤 후보들의 기본 공격 그것을 어떻게 이미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오늘부터 어제부터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나 기본 시리즈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측면 공격이 이미 노출이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쉽게 말하니까 이 두 명이 장기로 비하면 차를 가지고 전진하면서 막 공격을 하고 있는데 밖에 있는 유승민 차단이 이런 데 있으니까 포를 앞세서 포를 쏘죠 펑펑펑 독사포를 지원 사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에 밖에 다 지금 기본에 대해서 기본 관련된 시리즈의 공격을 받는 입장이에요 바로 그런 점인 거고요 잘 극복해야 되겠네요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도 측면 공격에 노출됐다는 게 아까 기사하면서 했더니 저는 사실은 다른 검사를 생각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또 다른 검사 출신 정치인이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이 도출되느냐 마느냐 결국은 이게 아마 상당히 어떤 앞으로의 행로에 있어서 하나의 고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진단을 하고요 지금까지의 진단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했던 거잖아요 저는 이 점에서 물론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본격적으로 본인은 등판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등판에 따라서 다시 출렁일 가능성은 있어요 그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다시 어떻게 조정이 되는가는 그 다음에 진단한 문제고 오늘 이 시장까지의 어떤 여론조사의 취 여론의 흐름만 놓고 보면 이렇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둘의 공통점은 측면 공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측면 공격을 잘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좋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글을 주셨는데 아마 제가 오늘 두 번 나와서 다들 놀라셨나 봐요 새로이 시장님이요 잘 버는 박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잘 버는 박변 좋아 정성희님 김종인 위원장 저도 삐졌다 비싸게 보시네요 독수리 성님이 윤석열 그만 때려 때리면 더 커져요 이거는 맞아요 때린다고 더 커지나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진단했던 부분입니다 안 때린다고 조용히 있나요? 그럼 한번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안 때린다고 조용히 있나요? 그래도 뭔가 공부를 하거나 뭔가 제3자를 통해서 전원을 자꾸 보냅니다 하여간 봅시다 이승용님이 이준석 나오기 전에는 이재명이 20대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 말 맞아요 이거는 그전에도 제가 한번 어떤 걸 분석했냐면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당신은 대표 시절이죠? 대표도 지지율의 어떤 주의 분석을 해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외연 확장력이 이재명 지사가 더 높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세대 요인과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때도 그때부터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준석 바람이 불면 약간 미세 조정이 되고 있는 이준석 바람 얘기를 하니까 저는 개인적 얘기긴 한데 저희 고등학생 아들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이준석 유튜브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한테 되게 유행하는 것 같아요 관계도 없는 내경 같은데 그러니까 고등학생 아들이 뜻한 바에 있어서 아니에요 전혀 전혀 정책 하실 때 없는데 공부는 처음 개치고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아빠도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정치 시사 프로야 아빠 유튜브는 전혀 안 보는 아이가 이준석 후보가 유튜브를 보는 걸 보면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아빠의 길을 따라서 시사계에 투신하려고 안 하고 왜 그러냐 보니까 유행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젊은이들한테 이제 얘기가 많이 도는 거지 그만큼 유행이 되고 그게 먹히니까 이준석 후보가 바람이 불고 그 바람에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든 언척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데이지님은 20대는 냉정해요 아니다 싶으면 바로 지지철에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아니다 싶으면 그냥 돌아서 버립니다 30, 40대 60대 50대는 그래도 저 사람 정이 있는데 하는데 20대는 또 그런 게 없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광야의 불꽃님 그 20대들 부모가 흔히 말하는 586세대들 아닌가요 딱 맞죠 맞죠 지금 20대들 부모들이 586세대들 부모로는 부모 자식은 자식인 거죠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방송 나도 몇 번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방송이 얼마나 반성적이고 타성적이냐면 명절이 되면 명절 여론시장 명절 밥상 민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파악한 이게 옛날 과거 어떤 농경시대의 유물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본가가 있어 본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 그러니까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은 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자식이 대처에 나가 대처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뉴스 유통구조나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세상 돌아가는 거예요 잘 모르시죠 그래서 대처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던 자식이 그러니까 갖고 오는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자식은 뉴스에는 또 한 대 어떤 그 뭐라고 가부장재해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르신의 말씀을 잘 들어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 태도를 그렇게 정해 이래서 명절에서 어떤 정치적 태도를 정하는 중요한 시장 열린다 그래서 명절 이슈 잡기 위해서 정치권을 뭐 한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옛날 얘기라고 지금은 안 그렇죠 그게 옛날 얘기인 게 지금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하면 싸운다고 오히려 안 해요 제가 하잖아요 저희 집에 고등학생 아이 하나 제가 얘기를 못하는데요 어떻게 그게 통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에게 정자만 꺼내도 숟가락 들어간다고 얘기 안 하는 게 최근의 풍조고 맞아요 그런데 시골에서 유튜브 다 보고 인터넷 다 되는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판단하세요 직접 우리나라 미디어도 제발 좀 옛날 얘기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명절에는 가서 자신의 의견을 조금 더 그냥 얘기할 뿐이고 확인할 뿐이에요 그거 바뀔 일도 별로 없어요 아니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저도 386이지만 586 586 같은 경우에 대학 진학률이 30%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초등학교 같이 보냈던 동네 친구들은 상당수는 내가 명절에 고향에 가면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친구 커뮤니티에서 또 예를 들어서 고향 커뮤니티에서 정치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네 맞습니다 확산이 되지만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지금 옛날 버전 얘기 좀 그만 잘하네 옛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공감하기 어려운 건데 언론에서 아직까지 얘기를 막 하고 있으니까 방송 나가서 그 얘기 모르고 내가 대놓고 해서 그래도 옛날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거 언제쯤 얘기인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나중에 진행자가 아는데 그래서 그래도 명절인데 해야지 말았는데 참 웃기는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새끼를 빠져서 죄송한데 아닙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오늘 꾸림 아 꾸물드림입니다 꾸물드림님께서는 오늘은 더더욱 모털도사의 분석과 예측력이 청기누설급이 맞는 듯합니다라고 장디인영님이 간철수는 사라지고 간석열이 등등 오늘 감 본다는 얘기를 하셨긴 했었죠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도 안 하던데 저희가 그거 보궐선거 전에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선거를 지배하는 의제가 뭐냐 그래서 윤석열 요인 얘기를 하면서 검찰 갈등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 국정수행지지도에 대한 긍정평가나 부정평가의 어떤 순위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볼 때 그런 게 아니다 결국은 부동산과 코로나 아니었냐 그렇죠 결국은 표심을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다 맞습니다 저는 그것이 대선에서도 오히려 더 아마 강하게 나타날 거라고 봐요 대선에서는 더더욱 운다나 그래서 저는 그중에 하나 요인인 게 코로나는 제가 섣부로는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집단 면역 부분 10월 11일 되면 가능하니까 그거는 현 정부한테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코로나 부동산이라고 특정한 요인만이 아니라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떤 삶을 어떻게 그러면 국정을 어떻게 펴서 이 삶을 어떻게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큰 그랜드 디자인 시대 정신 뭐 이런 거겠죠 구체적인 어떤 그런 어떤 정책 대안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윤석열의 경쟁력을 진단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언론도 없어 얘기가 전혀 코로나는 당연하고요 언론도 없어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제가 이 여론조사를 고 하나 20대의 변동 추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조짐이 벌써 사실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20대만 해도 그걸 보고 있고 30, 40대는 더더욱 보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봤던 게 30대, 40대, 50대는 한 달 동안 윤석열이 노출도가 상당히 세졌는데도 왜 움직이질 않을까 이것도 재미난 포인트잖아요 그것도 재미나죠 그잖아요 바뀌어야 되는데요? 부동충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윤석열의 어떤 검찰 관련 검찰과 윤석열을 연결 지어서 바라보고 있다면 벌써 움직였어야지 그렇죠 그 층도 벌써 움직였어야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건 포인트인데 언론이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얘기 섞어봤습니다 대선에 우리 대선에 짚어야 될 포인트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전 총장이 등판하고 나면 또 어떻게 바뀔지 지금까지는 지금 등판하기 전에 여론조사나 등등을 보고 오늘 청기누선에서 얘기를 주신 거고요 또 추가 분석이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죠 마치기 전에 언제 등판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이럴 수 없겠죠 전당대식 후 제가 볼 때는 재미난 게 어제 오늘자 중앙일보 기사 전부 갔어요? 네 윤석열을 두고 피로감이라는 표현을 듣는 처음 봤어요 피로감이라는 다들 신비감이었는데 며칠 사이에 피로감으로 바뀌었어요 피로감 뒤에 물음표를 찍긴 했던데 이제 이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제 기다린데 지쳤다 그만해라 나와라 한 게 왔다라는 얘기 알겠죠 그쪽도 그렇죠 곧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 머턴 도사께서 근데 분명히 나오면 안 된다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나오지 마세요 어디 검찰총장하고 바로 지금 말이 됩니까? 그거 저하고 내기하시죠 저는 나올 거다 나도 알아 누가 맞는지 한번 봅시다 나올 겁니다 6월 나오지 마세요 11일 이후에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자 청기누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사법농단 얘기에 또 윤석열 총장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거기다 또 검찰 인사가 있었잖아요 검찰 인사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해야죠 그러니까 사법농단에서 하려고 지금 맡겨두고 있는 네 일부러 안 하고 있고요 사법농단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